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YBM 종로센터에서 토익을 강의하고 있는 이환호 강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즐겁게 단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단어도 좀 볼까요? accept라는 단어가 있죠. 되게 많이 도움한 단어죠.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너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너의 말을 인정한다,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죠. 수용하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Mr. 꼬매지는 will accept the position. 자, 맨날 하는 얘기죠. 이런 포지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원래는 위치시키다 또는 위치라는 뜻이지만 사람이었을 때는 뭡니까? 직책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직책? supervisor. 관리직의 관리자의 직책을 뭐 할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ccept, 받아들이다. 또는 위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e are, 이전에 기출을 표현하기에 나왔죠. we are currently accepting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어플리케이션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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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는 지원서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답이 currently가 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받아들이다 이런 개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live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형용사거든요. 얘는 형용사인데 형용사인데도 불구하고 뒤모를 쓰지 않는다. 그렇죠. 얘는 뒤에 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we are trying to find. 우리는 뭐야? 알아보려고 노력 중이다. 자, find out. find out. find out. 알아봐라. 알아봐라. 라는 뜻입니다. 또는 알다도 되고요. 우리는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뭐? if, 뭐 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이죠. 자, if, 뭐인지 아닌지. if they are alive or not. 그럼 뭡니까? 그들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 지금 알아보는 중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alive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alive man. 이런 거 틀립니다. 이런 거 없어요. 뭐, unalive man.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게 쓰지 않나요?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 그냥 a man is alive. 이렇게 씁니다. 남자가 살아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드시고요. 그 다음에 aspire. 열망하다. 열망하다. 그래서 when James was a young man. James가 꼬마했을 때, 어렸을 때는 he is a teacher. 뭡니까? 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했다. 지금은 아닌가 보죠. 아니면 지금 될 수도 있고요. 암튼간에 그때 얘가 어렸을 때는 뭐 했다? 얘가 선생님을 되고, 선생님이 되고 싶어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ehave의 명사형이죠. behave의 명사형. behave. 이게 행동하다인데 behavior가 행동이라는 명사. 얘는 행동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얘는 행동하다. 라는 동사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y are going to start the research on the customer behavior. 뭐가 이거? 고객 행동이죠. 소비자 행동이죠. 그래서 소비자 행동에 대한 리서치 연구. 새로운 리서치죠. 자, 새로운 행동에 대한 새로운 리서치를 얘네가 뭐 할 것이다?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얘네가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ertified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certified라는 단어는 증명하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전에 한 번 수업시간에 certified라는 단어를 설명했어요. certified engineer. 그래서 증명된. 또는 권한이 부여된. 인증받은.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certified는 인증하다인데 또는 증명하다인데. 그렇고요. this system, 이 시스템이 뭐 해준다? 증명을 합니다. 뭘 증명하냐? the document가 that 뒤에, there is, 여기 접속서가 있어요. 접속서 같은 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맨날 공부하실 때 접속서 체크하시고. 명사절이겠네요. the document has not been changed since we signed it. 우리가 사인한 이후로부터 라는 부서절이 있고요. 사인 이후로부터 이 다큐먼트가 뭘 하지 않았다? 그렇죠. 바뀌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 시스템이 증명한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뭐 알람입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증명해 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complain. 여러분 complain 하지 맙시다. complain 불평하다는 뜻이죠. 일형식 동사입니다. 참고로요.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보통 중요한 거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뭐를 볼까요? 비용이 증가한 거를 만약에 싫어 어떤 불평하다라 할 때는 customer가 have a constraint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for를 써야 돼요. for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쓰는 거야? 그렇죠. 더 increased increased price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제가 수업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일형식인데 삼형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일형식, 삼형식이 아니라 우리 8페이지에 있는 거. 8페이지 거기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일형식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여요. 그렇죠. 삼형식도 활용이 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플레인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명사 올 때는 for를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주호동사가 올 때는 that를 써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서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isitors have complained for the increased price. 가격된, 추가된 가격, 증가한 가격에도 불평했다 되고요. 이거는 that there is no room. 여기서 room은 뭡니까?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간이 없더라 뭐 하는데? to park. 그렇죠. 주차할, 주차할 공간이 없더라. 어디 주변에? near the entrance. 그러면은 그 입구 주변에, 저 입구 주변에 그 주변에 거시기가 없더라. 뭡니까? 갑자기 안 떠오르지 말이? 입구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더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고객들이 불평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텐츠, 컨텐츠 맨날 하죠. 제가 요즘 아프리카TV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프리카TV, BJ들 맨날 고생하더라고 컨텐츠 만드느라고요. 저도 사실 여러분 뭐 맨날 놀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이거 그 뭐지? 문장 만들어내고 또 문장 정리하고 만드는 거 상당히 힘들어요. 내용 만드는 게. 그렇지만 여러분 점수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한몸 희생하여 불끈불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좀 빡시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The contents of our website.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컨텐츠들, 내용물들은 are protected, 보호됩니다. By the copyright law. Copyright라는 것은 저작권이죠. 그래서 이거 저작권 안으로써 이런 거는 그냥 동체로 저작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커스터믈러리 이런 데 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커스텀에서 나오는 건데 커스터믈러리는 습관적으로 또는 간습적으로, 관행적으로, 갈래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ts 커스터믈러리. 이거는 그냥 갈래적이다, 간습적이다. 뭐 하는 것이? tool of refreshment. refreshment도 말했죠. 여러분 소식간에 맨날 하는 얘기지. 뭡니까 이거? 그치. 우리가 다과 라고 하죠. 다과. 밥 말고 그냥 기타 등등. 밥 대용이 아니라 밥은 또 먹을 거야. 밥 먹기 전에 밥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의 때 잠깐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전시회나 이런 또는 미팅이나 이런 그런 것들 할 때 잠깐 옆에서 간단하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프레시먼트라고 했죠. 그래서 커스터믈러리. 원래 여러분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문장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진짜 원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원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주어 가주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진짜 좋아요. 빨간색이. 그렇죠. 원래 진짜 문장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to 정사를 주어 쓰지 않기 때문에 뒤로 빼는 거죠. 그래서 to offer, refreshment, to visitors. 방문객들에게 뭐 하는 것은? 다가를 제거하는 것은? 다가를 제거하는 것은? 다가. 커스터믈러리. 이렇게 써도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저 IT이라고 하는 가조를 이용하죠. IT이라고 하는 가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여기 TO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진주어가 되죠. 진주어 가조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Detergent 뭐 이거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Detergent 이거 너무 쉽죠? 세제란 뜻입니다. 또는 세제의 의라는 뜻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명사로 쓰세요. 그저 체믹 알려주시겠습니까? Where I can find the laundry, 런드리니에서 빨래죠. 그래서 내가 빨래용 세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마티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데 극적으로란 뜻이고 또는 급격기란 뜻입니다. 즉, 변화가 어떻다? 그렇지, 심하다. 우리 여러분 장난 아니잖아요? 갑자기 감히 니년이 내 아들을 이러는데 갑자기 봤더니 자기가 잃어버린 딸이고 어머, 누구야, 그래서 난 이 결혼을 안 된다 이러면 또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생모도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자식도 아니고 하면서 그냥 결혼시킵시다! 이런 이상한 이론들 만들어내면서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런 건 뭡니까? 보통 마지막에 한 두세 편 되면 갑자기 태세가 확 변하죠. 급변하죠. 뭐가 어떻게 바뀌고 확 변하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relationship, 관계죠. Between two countries. Between 중요하지? 뒤에 between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시고 전치사로 two countries.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있는 뭐가 relationship, 관계가 어떻게 됐다?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참 잘하다가 북한에서 미세를 한번 날리면 또 얼었다가 또 도와주니 어쩌니 했다가 또 중국도 잘해주니 했다가 또 사드 한번 터져가지고 또 뭐라고 했다가 또 일본도 잘한다고 했다가 어쩌고 또 위험한 일본어 건데 아무튼 뭐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hancement. enhancement는 우리가 향상 또는 상승이라는 뜻인데요. we should buy. 우리는 사야 합니다. new, 익히면 새로운 장비를. 그쵸? for the enhancement of sound quality. sound quality가 뭡니까? 음질이죠. enhancement. 여러분, 인헨스나 다른 인프로랑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저, 인프로랑 이것도 제가 최근에 실판에다 또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인프로랑 아이고, 이렇게 하나도 하시냐? 어휴, 바보 같네요. 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그렇죠. rove 저, 인프로랑 그 다음에 인헨스랑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시죠? 둘 다 어, 인프로브는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거 또는 플러스인데 더 좋게 하는 거 인헨스는 플러스인데 더 좋게 하는 거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소식을 말씀을 드렸죠. 자, exhaust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배기가스 관련된 게 있고요. 하나는 고갈시키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they exhausted 그 사람들이 뭐했다? 근데 보통은 고갈시키다 쪽으로 많이 나와요. 토익에서는 그래서 they exhausted 그 내가 뭐했다? 다 써버렸다. 다 먹어버렸다. 뭐랄 때 food 그들의 음식을 only within a week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네가 뭐 고립이 됐거나 어딘가 갇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난파선에 지금 사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다 먹어버렸다는 뜻이죠.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뭐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뭐 older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구체적인 쓰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다 고갈시키다. 썼다. 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힘이 다 쭉 빠진 이런 뜻으로 exhausted 정도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exhausted 정도 알아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고갈된 이런 말도 되지만 말도 되지만 우리가 힘이 쭉 빠진 힘이 힘이 쭉 빠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h my god I'm exhausted 나 지금 너무 지쳤어. 그렇죠. 완전히 탈진한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낸싱이란 단어 명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ingm 명사라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있죠. ingm 명사 리스트 중에 파이낸싱이 있습니다. 파이낸싱은 우리가 돈 재정 생각해야죠. 돈 재정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빌리는 겁니다. 융자예요. 돈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마련하는 거 빌려서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대출이죠. 더 파이낸싱 you are interested in 네가 관심이 있어 하는 이런 걸 제가 맨날 올렸어요. 대신 했던 겁니다. 대신 생략 대신 생략 대신까지 놓고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수업시간에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초반에는 뭐 한다? 관계되면서 볼 때는 괄호를 치면서 연습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신이 관심이 있는 파이낸싱 대출은 그렇죠. is taken care of 이거는 수동탠데 라고 그러는데요. 처리된다 라는 뜻이죠. 누구에서 by local bank 그러니까 지역은행 또 여기다 S를 붙여도 돼요. 지역은행들에서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 여러 가지 대출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것밖에 없네요. 뭐가 있을까 저는 옛날에 사업할 때 사업자 대출을 받았어요. 서울시 마이크로크레딧인가 그거 받아가지고 잘 사업할 때 잘 썼습니다. 이자도 좀 쌌고요. 근데 문제는 뭐 아무튼 우리 학생들은 알고 있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iven이라는 것은 알아듣죠. 기분 전치다로서 뭐뭐라 감안할 때 이거 우리 교재에 여러분 필수어위에 반드시 있죠. 분사형 전치다 반드시 여유드리기 바랍니다. given his interest in children 아이들에 대한 그의 어떤 관심도 그의 흥미 그의 어떤 관심을 그런 거를 감안할 때 teaching은 looks like the right job 가르치는 것은 뭐다 아주 정확한 바로 맞는 딱 맞는 옳은 딱 옳은 딱 맞는 잡이겠다 그를 위해서 이런 거죠. 그죠. 뭐 이것도 저 얘기 되지 않겠습니까 giving his interest 토익 토익에 대한 그의 관심을 봤을 때 teaching looks like teaching 여기다가 teaching students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렇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teaching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제 이걸 내가 동명서 써가지고 teaching 토익 이렇게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글을 위해서 올바른 지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냥 지울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임플레메테이션 어떤 수행하다 라고 하는 임플레멘트 명사형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플레멘테이션 수행 이행이죠. I'm going to talk about 나는 지금도 말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파트 3에서 파트 4에서 주로 나오겠죠. 주제 문제죠. 임플레멘트 the implement of the new system 새로운 시스템에 뭐하는 거에 대해서 이행 그죠. 이제 new system 말고 new policy 라고 해야 됩니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시켜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거 또 왜 이렇게 잘 안 쓰시냐 아 참 이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뭐하는 거 실행하는 것도 있지만 또는 새로운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institution 이란 단어죠. 이거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관 단체란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several institutions 몇 개의 institutions 회사 단체들이 회사들이죠. 회사들이 have already expressed expressed 소프트웨어 말하죠. 이거 뭡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an interest 흔히 관심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넘어오게 돼서 in buying XYZ industry XYZ industry 라는 이 회사를 사는 거에 대해서 얘네가 이미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표현해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라는 단어가 있죠. 나중에 여러분이 레이랑 라이라는 단어를 좀 봤는데 라이는 지가 혼자 지가 자기가 혼자 눕는 것 눕이 이게 아니시나 뭐 다 타이핑이 되게 안되네요. 눕는 것 눕다 이렇게 혼자 눕는 거를 우리가 라이라고 합니다. 레이는요 누가 자기를 눕히는 것 진짜 수업시간에 이거 이런 모션으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데일라이드 데일레이드 레이는 과거형입니다. 레이의 과거형 데일레이드 자 썸페이퍼 정의를 얼만큼 어디다가 플로어 바닥에 깔았다라는 뜻이죠. 레이 대신 여기다가 스프레이드 써도 상관없어요. 스프레이드는 뭐냐면 펼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왜 이렇게 못 따라 이소냐 오늘 되게 뭔가 잘 안 도와주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레이 대신 스프레이드 써도 돼요. 스프레이드는 참고로 현재 과거 과거 무사가 같습니다. 데일레이브 스프레이드는 데일레이브 썸페이퍼 약간의 종이들을 여기다가 언더플로어 바닥에 깔았다. 왜냐면 before painting the wall 뭐 내가 뭡니까 벽을 페인트 칠하기 전에 바닥에다가 묻지 말라고 깔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멘션 헤이 헤이 돈 멘션 이거 영어 스틱이 많이 나오죠. 그 말 좀 하지마 말 하지마 말 안 안 안 이런 어른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better not mention 입니다. 하지마세요. better not mention mention the case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급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됩니다. obtain 얻다 라는 뜻이죠. 얻다 획득하다. you must obtain the approval approval 뭡니까 승인이죠. 승인 승인을 뭐야 얻어야 한다. 뭐 그래서 to build a new house 이게 뭡니까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누구랑 친구가 될까요 어떨 때는 여기서는 receive라는 단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따라 스펠링이 되게 꼬이네요 화가 나네요 그래도 참고 잘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냐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찌 됐거나 우리는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참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patient patient 뜻이 두 가지에요 환자라는 뜻도 있고요 참을성 있는 그럼 뭐 sometimes 때때로 teachers 선생님들은 have to be patient 뭡니까 유대는 환자여야 한다 이게 아니지 인내성이 있어야 한다 마치 뭐처럼 세인트 성직자처럼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근데 어차피 저야 뭐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른들 가르치니까 상관없는데 예전에 이제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참 많이 뭐 그런 스스로와의 싸움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환자들 there are 있다 there are many patients 이렇게 된 patients in the hospital 이러면 되겠죠 병원에 호스피 히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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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호텔인데 내가 호텔이나 또는 숙박업소에 제가 한 3일 정도 더 못 모르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말이죠 그렇죠 가능할까요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추가 비용 줄 수도 있고요 자 profitability 수익성이라는 뜻입니다 수익성 돈이죠 제가 프로필이랑 베네피스 옵션을 자주 설명하잖아요 기억하시죠 돈과 혜택에 관련된 거 그래서 as always 그렇죠 항상 항상 we are worried about as always 평상시처럼 we are worried about but no low 뭡니까 profitability 낮은 수익률에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 아 참 이거 좀 긍정적인 말로 한번 써볼까요 이거 쓰면서도 사실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을 써보면 이렇게 써볼게요 as always we take we take pride in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이 돼요 여러분 high 이렇게 하면 아 좋죠 평소처럼 우리는 뭐 한다 그렇죠 우리 높은 수익률을 자랑스러워 한다 아주 좋죠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profitability가 profitability가 수익성이란 걸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real real 겁나 많이 나오죠 real 진짜 그래서 that sounds like a fun 뭐다 아 야 그거 좀 그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재밌게 느껴지는데 근데 아마 그게 must be real challenge 뭡니까 그래서 real 진짜죠 챌린지는 여러분 도전이란 말도 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빡센 일 할 때 합니다 야 그거 진짜 도전일 거야 이러면 야 그거 진짜 힘들 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challenge 이란 단어 그렇죠 고난 수없이 말씀드렸죠 자 rely는요 의지하다인데 주로 혼자 쓰지 않고 오늘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rely on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겁니다 누구누구를 의지하다 뭐가 똑같아요 trust 랑 같아지죠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했던 거 있죠 저 뭡니까 뭐 count on 그렇죠 누구누구를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owadays 요즘은 most people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다 rely 자 여기서 too much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이런 2호동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rely too much on the internet 요즘 들어서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뭐한다 인터넷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revolution 혁명 그렇죠 I've been writing a report 나는 뭐다 지금까지 이건 현재의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까지는 내가 지금 쓰고 있다 너무 힘들다 이런 걸 강조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I've been writing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report 보고서를요 뭐에 대한 보고서냐면 on the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보고서를 나는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shorten shorten이란 거는 여러분 short이라는 단어에다가 뭘 붙여놓은 겁니까 en을 붙여놓은 거죠 이러면 제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형용세에다 en 붙이면 이때 결국은 동사된다고 그랬죠 동사 그래서 주의다 단축시키다죠 그래서 jack은 may have to shorten my sleep 아니라 his sleep이라는 게 잘못했네요 his sleep 그의 잠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죠 그 새끼가 내 잠을 준비했었잖아요 객은 제 sleep을 줄여야 할 것이다 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meet the deadline 뭐하기 위해서 그렇죠 데드라인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miss은 여러분 뜻이 만나다도 됐지만 충족시키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감기한을 뭐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아마 잭은 잠을 좀 줄여야 될 걸 이럴 수 있습니다 자 still라는 단어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still은요 접수사처럼 활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요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접수사보다는 우리가 사실 여러분 훨씬 많이 보는 게 여전히죠 여전히 그래도 여전히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전치 앞비서 된다고 그랬지 자 우리 부사 배우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he is still reading 여전히 읽고 있다 자 뭘 읽고 있냐 employee performance report 직원들 어떤 성과보고서죠 그는 여전히 직원 성과보고서를 읽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아주 깔끔한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still이란 단어 여전히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still 뭐 still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혹시 제가 수업시간에 한 번 더 나오면 그때 그렇지만 부정어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여전히 정도로 말하듯이 우선은 먼저 자 suspension이란 단어는요 저번에 한 번 생겼죠 여러분 suspension은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간을 연장시키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연장시킴으로써 연장시키니까 일시정지 되는 거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현수교라고 그러죠 받쳐주는 거 떠받치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일단 suspension은 우리가 어떤 정지나 연기라만 봅시다 이벤트 어떤 사건이 그 사건이 has led has led to 자 led to led to 명사가 나오면 그죠 어떤 명사로 이끌다가 됩니다 어떤 어떤 결과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결과를 초래하다란 말이죠 그래서 뭐 있나 the suspension of talks 대화의 단절 그래서 아까 저기 나와있는 누굽니까 아까 우리 했던 두 두 나라 어디 있었지 두 나라의 관계가 급격하게 드라마티클리 나왔을 때 맞죠 드라마티클리 두 나라의 관계가 급속도로 바뀌었다 이것을 여기서 똑같이 뜰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자 여기 나온 게 이거 보시면 그 이벤트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뭐 했다 왜 이러지 컴퓨터가 오늘따라 오늘따라 컴퓨터가 여러분 잘 말 안 듣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아무튼간에 뭐든지 우리는 조금 해야 돼요 안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 합시다 그 사건이 그 사건이 어떻게 했다 led to suspension of talk 말 그대로 대화의 단절을 만들어야 했다 대화의 중지 야 나 대화하기 싫어 멈춰 이런 게 suspension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truly 정말로 진심으로 진짜로 하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we truly hope you enjoyed your stay 네가 잘 머물렀기를 매우 내가 바란다 근데 보통 잘 안 머물렀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알 머물러서 뭔가를 남겨주거나 메시지 남겨주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려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part 7이나 6에 나온다는 보통 6나 7에 보통 많이 나오죠 그래서 we truly 우린 진심으로 온몸을 다해서 온몸을 가지고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네가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various 수업시간에 아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이를 가지고 있고 누구랑 친구다구요 저 멀티플이랑 기억나시죠 멀티플 멀티플 멀티플이랑 친구고 아이쿠 따라 왜 이렇게 스펙이 안 쓰지나 그 다음에 아 이상하다 멀 그렇죠 멀티플 또는 뭐가 있어요 다이버스 다이버스랑 차이 알려드렸죠 다이버스는 뒤에 단수 복수 다 하고 various 가끔 복수뿐만 아니라 단수 오는 경우도 있는데 토익에서 인간한 various 뒤에는 복수형 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멀티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쿨스 인 코리아 한국에 있는 학교들은 그러니까 have used 사용해오고 있다 뭐를 various method 다양한 방법 of testing 그래서 뭐 유리 보태기 많잖아요 뭐 이것저것 시험도 많이 보고 저도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단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월수금으로 쪽지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점수 잘하라고 그렇죠 참 그런 거 시험을 준비하는 게 참 쉬운 건 아닌데 어찌 된 건 여러분 우리 열심히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단어 한번 다시 봐볼게요 먼저 accept란 단어 기억나시죠 accept란 단어 인정하다 또는 받아들이다 또는 수용하다 이런 뜻이고요 live 얘는 살아있는 이란 뜻인데 중요한 건 뭐다 얘는 그렇지 뒤에 바로 명사 뒤에 오지 않는다 명사 뒤에가 아니라 뒤에 명사가 오지 않는다 spy어 열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참고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얘는 뒤에 바로 뒤에 명사가 오면 안 되는 친구죠 우리 교재에 나와있죠 바로 뒤에 명사를 쓰면 안 되는 친구들이 몇 개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think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decide hesitate 기억나시죠 걔네 중의 하나입니다 behavior behavior는 behavior라는 아이의 명사형이란 걸 알아두시면 되고 clarify certify죠 certify는 증명하다 인증이다 이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complain complain은 원래 우리가 일형식으로 봐요 그래서 complain for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쵸 말씀드렸죠 complain은 complain for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complain하고 보고도 가능하다 그렇죠 대절 대타고 주호등성태를 써도 좋다 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우리 내용물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컨텐츠 컨텐츠도는 만족해하는 게 되고 다음에 이 의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ustomary 이건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간습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detergent 세제입니다 그 다음에 dramatically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드라마 자치 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극적으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막 갑자기 일주일 만에 뭐가 드라마 내용이 축축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급격기란 뜻으로도 자치 쓸 수 있어요 몹시 상당이란 말도 가능합니다 enhancement 얘 뭡니까 얘는 enhance라는 아이의 명상이라고 했어요 enhance는 좋은 걸 더 좋게 하는 걸 향상시키는 걸 또는 상승시키는 걸 얘기했죠 그 다음에 exhaust 이거 뭡니까 고갈시키다 또는 뭔가를 배출하다 그 다음 명사로 배기간이랑 베이커스 되는데 아마 베기간에서는 카운팅이 되고요 베기간은 카운팅 베이커스는 불가능 불가능 불카운팅 뭡니까 uncounting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추가로 보도록 하시고요 자 파이낸싱 파이낸싱은 뭐라고 했어요 융자 돈을 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기분 기분이 뭐뭐라 감안을 떼고요 만약에 기분 death을 쓰면 뒤에 주어 동사가 가능합니다 자 기분 뒤에다가 기분 뒤에다가 기분 쓰고 death을 쓰면 뒤에다가 주어 플러스 동사가 쓸 수 있어요 이걸 알아두시고 자 임플리멘트 임플리멘트 이거는 원래 임플리멘트가 원래 도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행하다인데 임플리멘트가 아니라 임플리멘테이션이죠 그래서 이거의 명사형 임플리멘트의 명사형입니다 도입 또는 실행 이행 수행 이런 뜻이고요 인스티티션 이거는 뭐 기관이라는 단어 되게 쉬운 단어 깔아주시고 레이 레이는 누구랑 라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레이는 아이를 눕혀놓다 알을 낳다 사람을 눕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라이는 지가 혼자 눕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레이는 뒤에 목적어가 오고 라이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습니다 자 mention 또 mention이 언급하지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넌 언급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질문을 아까 봤었고요 obtain이라는 단어를 receive랑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떠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patient는 환자란 말은 되고 그 다음에 참일성 있는 그래서 선생님들은 때로는 누구처럼 성자 성직자처럼 참아야 한다 이런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possible possible도 되게 좋아하는 단어죠 possible은 사람을 꾸밀 수 없고 그렇죠 주로 상황을 갖추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가든가 안가능한 이렇게 보는 거죠 profitability profitability는 수익성이죠 높은 수익성 하면 high profitability 낮은성 하면 low profitability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real은 뭐 이거 어떻게 할까요 real은 real 달아주면 되고요 real 마드리드 그 real이 이건가 제가 축구는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real reality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해하는 걸로 뭐 이 노래 있는데 그치 악동무지이션인가요 걔네 노래 좀 잘하죠 그래서 reality 현실이란 뜻이고 real은 진짜 의이란 뜻입니다 rely 대표적인 일형식이고 rely는 혼자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뭐랑 같이 쓴다 원이랑 같이 씁니다 근데 이때 뭐가 가능하다 중간에 이렇게 부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revolution 혁명이고 이거는 뭐 혁명 그냥 혁명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자 shorten shorten은 축소시키다 줄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단축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ill still은 우리가 여전이라는 뜻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접속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렇지만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uspension 이거는 원래 suspend에서 나온 건데 연기시키다 라는 말은 되고요 또는 정지시키다 일시중지시키다 라는 말은 되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벤트가 뭐했다 어떤 우리 대화 아래 단절을 이끌었다 즉 그 이벤트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무슨 사건인지 모르지만 어떤 큰 사건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truly 나 진짜로 완전 진짜로 할 때 쓰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할 때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 다음에 various 이건 뭐죠 다양한 뜻이죠 그래서 various seasons various seasons 다양한 계절들이 이렇게 해서 various 단단 various various classes various books 여러가지 various는 우리나라말로 다양한으로 거의 다 쓸 수 있으니까 뒤에 복수형태를 챙겨주시고요 단수도 가능하긴 하지만 토익에서는 주로 복수형태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